지금 제 얼굴이 어떻게 보이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제 태국인 친구들과 술 한잔 먹고 이렇게 지금 친구 숙소에 왔어요 진짜 태국 사람 너무 친절한 것 같아요 나! 아오! 사시카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주에 만나요 개구리 이거 개구리 고기입니다 아... 아리며 개구리! ㅎㅎㅎㅎ 네~~~ sự 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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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워위! 혹은 그 Dontn еп landlord 영화 껍 를 이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이게 밤이 되면 이렇게 지금 이렇게 가도 멋집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멋진 풍경을 볼 수 있게 도와주는 저희 친구들에게 진짜 감사합니다 참고로 여기가 태국에서 회도지를 가장 처음으로 볼 수 있는 곳이래요 그래서 새해가 되면 여기 사원이 사람들로 북적이게 된다고 합니다 너무 좋은데 한글자막 by 한효정 이 시각은 시각은 시각이 이를 보니 이 시각은 시각은 시각 예 으아아아아아 앙 아오 아오 으아아아아ㅏㅠㅠ 버섯 익숙한 버섯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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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요기 오케이َ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이리 오거라 한마리.. 한마리 앉아라 한마리 앉아라 그렇지 고마워 와우 예예예예 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야 절로가 오케이 오케 오케 잘 가라 오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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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롤라 차트는 제 마지막 점입니다 지금 먹는 건 숙이라는 음식이에요 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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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고마웠어 제 여행을 도와줘 우리 파타마 누나 지금 제 옆에 있습니다 이 누나가 지금 하이킹을 갔는데 같은 비행기를 타게 됐어요 이렇게 우볼라 차 타니 끝까지 재밌게 마무리할 것 같네요 2. 오볼라 차 타니 2. 오볼라 차 타니 2. 오볼라 차 타니 3. 오볼라 차 타니 3. 오볼라 차 타니 4. 오볼라 차 타니 4. 오볼라 차 타니 4. 오볼라 차 타니